안녕하세요. 이워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지금 현대 밖에 온도는 영하 7도 정도 되고 하우스 온도는 15도, 17도 정도 됩니다. 구경 오세요, 놀러 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저희 다녀가신 분들의 마지막 인사가 다남님 부러워요. 왜? 춥지도 않고 이렇게 환경 좋은 데서 아이들을 보살펴주니 너무 부럽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요, 제가 기다렸어요. 저도 송곳을 많이 찌릅니다. 허벅지를. 왜? 가격이 수십만 원에 했던 아이가 그때부터 제가 눈도당을 찍어서 구독자님이 편한 가격에 살 수 있을 만큼만 데려와봐라. 그래서 제가 얼마였고 이름은 크리스뷰티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이름은 크리스뷰티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뷰티 아니고 크리스뷰티 가격은 3만 원. 제가 실제로 정말로 몇 십만 원 그런데 구독자님들 이래요. 아, 이 아이요? 이제 제 생각에는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이 봄 상품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드릴러퍼 지난번에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뿌리 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려면 최소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농가에서 받았겠잖아요. 저처럼 그럼 적심하거나 입고질을 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1년 정도 있다가 출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드릴러퍼, 크리스뷰티하고 차이점. 자, 크리스뷰티는 그냥 여성스럽게 레이스가 이렇게 그냥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포트는 9cm 포트고 드릴러퍼는 현재 제가 뿌리 다 내렸어요. 완전히 뿌리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입장 안쪽이 아니고 뒤쪽이 이렇게 옥타는 것처럼. 다육 세상이 저는 그 입장 위에 돌기 있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입장 뒤에 니주가리 빵빵이 나옵니다. 심했어요. 드릴러퍼이고 가격은 10만원. 현재 14.5cm 포트이고 제가 이미 저도 종자를 받았잖아요. 이미 다 뿌리 내림이 다 확실시합니다. 확실시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아이, 새로 들어온 아이를 집중 조명합니다. 자, 이 블랙퀸. 아, 이쁘다. 자, 그런데 가격도 착합니다. 삼두, 왜냐하면 저희가 삼두 소개하면 최소한 4만원, 5만원 그 이상 소개를 했었거든요. 자,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왜? 미스코리아 뺨치는 애들만 왔기 때문에. 구독자님이 원하는 아이들이 뭐예요? 상처 없고, 군더더기 없고, 매끈하고. 아유, 무슨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야. 요새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도 개성 넘치는 아이들이 진선미가 된답니다. 우리도, 자, 블랙퀸 가격은 3만원. 자, 금기는 당연히 보증수표지요. 금기는 다 보이고, 참, 상처 하나 없어요. 어머, 갈대 상처 생기면 어떡할까? 어, 고민이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택배를 잘 싼다 해도, 잘 싼다 해도. 어머, 야는 또 약간, 그, 오, 아주 색감이 멋지네. 저, 침물들 좀 잠시만. 이렇게. 아, 멋집니다. 어, 환엽 블랙퀸이고,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괜찮았어요? 그리고 구독자님들, 깜짝 놀랄 소식 전합니다. 어, 제가, 그, 연지곤지, 맞아요. 군생 중에서 보통은 삼두 군생을 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구독자님이 뭐라 그래? 단합님이, 4두, 5두짜리 좀 소개해봐라. 싸게. 연지곤지, 여태까지 기다리신 분, 자, 하나, 둘, 셋, 신문지 풀게요. 속살이 드러나도록 자. 어, 5두 이상이랍니다. 하나, 둘, 아따, 잘생겼네. 5두 이상, 4만원. 아이, 가격 좀 3만원에 하지. 수량이 그나마 없어요. 왜냐하면, 입꼬지를 하다보면, 1두가 기본으로 나오고, 2두는 두 번째로 나오고, 3두는 세 번째로 나옵니다. 4두는 네 번째로 나옵니다. 5두 이상만 보내드리는데, 4만원은 내가 거꾸로 보면, 정말로 입장 하나에서 5두가 나왔다고, 아, 적심군생일 수도 있겠어요. 어머, 내가 분갈이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그죠? 적심군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키우지 않은 아이는 보증할 수 없습니다. 연지곤지 5두 이상의 가격은 4만원. 아우, 가격이 조금만. 내가 연지곤지를 3두 이상, 4두 이상짜리를, 내년 어버이날 때 소개하려고, 지금 달달, 키우고, 굳히고, 키우고, 굳히고를 반복합니다. 연지곤지 5두 이상짜리 괜찮죠? 4만원? 어머, 그래요? 가격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아유, 세상에. 가격 좀 싸게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매장에 방문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영상에 담았고 다 완판이 됐고 다시 추가 주문이 해서 들어왔어요. 파이어필라 6천원. 아니, 이걸 왜 다 적심해달라요? 그랬더니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제 매장에 오시면 소통이 되잖아요. 아이고, 지 거는 군생이고 파는 거는 왜 외두를 파냐. 그러니까 나도 군생 만들고 싶어서 적심해달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파이어필라 이 정도 굳힌 아이 가격 6천원. 원하시면 적심하셔요. 적심해드립니다. 가격 6천원이야? 진짜? 6천원짜리.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소개할까요? 저희 울산? 이렇게 와서 주문하시고 제가 분갈이에서 백송할 예정입니다. 명절이... 아니, 방학 때라고 거꾸로 따님들이 알바한다고 이제 따님이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방학하면 엄마한테 갔잖아요. 저도 서울살이를 했기 때문에 유학을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세태가 다른가 봐요. 저기 어머님이 딸이 학교 다니는데 방학도 쉬지 않고 알바를 한대요. 공부하고 그러니까 방학 때 되면 따님 집에 와서 다남다욕 구경하고 나 내려갈 때 문자 주라는 게 그때 보내달라 이러셔요. 참 우리가 아직 60평생밖에 안 살았지만 수많은, 6.25는 겪지 않았지만 6.25보다 더 큰 전쟁 겪었죠. 코로나19 세대가 많이 변화된 풍속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 아이요. 오메 제가 봉황이라고 소개나 하지 않을게요. 다만 봉황이 많습니다. 카시오 적금 아유, 세상에 12cm 포트이고 가격은 3만원이에요.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제 저희 영상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거 그렇게 많이 샀더니 언제 다남이 소개하는 것만큼 크냐? 큰 거 달라 키워놓은 놈 달라 키워놓은 놈으로 소개합니다. 자, 카시오 적금 3만원이고 대단히 포스 있고 아, 이 색깔이 여름에도 안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매력둥 제가 카시오 적금을 매대, 한 매대 저희가 1200에 3600을 매대 하나라고 합니다. 지정, 공식 지정 매대 아유, 많이 벌었어요. 자, 어휴, 끝내주죠? 자, 카시오 적금이고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아, 다 플로리디티 제가 2년 전 영상에 한 번만 플로리디티하고 출산드라라고 한 번만 쳐보세요. 얘는 생장점이 옳게 여유롭게 있지 않는 아이예요. 아유, 생장점이 없어져서 저는 그때는 신기하고 놀라워서 제가 플로리디티는 출산드라라고 제가 컨텐츠를 영상에 올렸던 것 같아요. 어휴, 근데 제가 겪어보니 4년 차 다육맘이 겪어보니 얘는 생장점으로 생장점을 온 채로 살지 않더라고요. 어휴, 참 특이하고 참으로 이상한 다육생활이죠. 자, 플로리디티 3만원 색가면 환상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 아이는 지금 12cm 포트에 플로리디티 가격은 3만원인데요. 플로리디티는 물도 잘 빠지고 물도 잘 들고 그래요. 예, 물도 잘 빠지지만 물도 잘 들어요. 어, 그러면 좋잖아요? 안 좋아? 그려? 어머, 나는 좋던데. 1년 12달 그 다육생활을 하면서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물 빠지고 또 물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이 간다 그 말이죠. 이 플로리디티는 참으로 제가 좋아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그 저기 우리 회사 앞에 김포 회사 앞에 있었던 그 사장님 남자분이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쁘니까 사라고 이쁘니까 사라고 사정을 했던 때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4년 지났어요. 끝내주죠? 플로리디티 아, 비싸요? 그러면 요거 가요. 아, 토리멘사가 아주 이뻐졌네 그렁. 제가 물 주고 햇빛에 달달 구웠습니다. 1개 8,000원이고 이 아이는 4개 사면 어머, 4만원인데 3만원으로 준다고? 진짜? 뭐, 4개 사도 4,8에 32, 3만 2,000원 똑같고? 어메 그렁. 자, 토리멘사 무조건 4개 하셔요? 아니, 그러면 1개만 하셔요. 8,000원 드릴게요. 8,000원. 자, 토리멘사. 아, 끝내줍니다. 제가, 저도 이 하나를 전부 잘라가지고 제가 시루에다 심어놨어요. 이뻐서. 조금 크면 또 자르고 조금 크면 또 자르고 할 거예요. 제가 허브처럼. 허브는 우리 꼬마 손님 오면 제가 다 나눔을 합니다. 제가 나눔요? 그 구독자님한테 안 해요? 어머, 그려? 어머, 세상에 왜 그랬대. 저하고 오랜 인연이 되신 분들은 제가 어떤 선물 주겠습니다. 어떻게 깎아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그냥 모두 선물 다 드리고 모두 다 챙겨드립니다. 자, 멀로샤넬. 안 했어요? 어머, 그럼 문자로 특별히 줘봐요. 내가 몇 년 겨루 했는데 난한테 콩콩을도 안 떨어졌다고요? 어머, 그려? 멀로샤넬 12,000원. 아, 내가 멀로샤넬 지금 3만원대 출하 준비 중에 있는데 진짜 멋있어요. 멀로샤넬 3만원대 제가 출하 준비 중인데 이 아이는 12,000원. 그리고 이 아이 클라크요? 구독자님들이 오시면 다 진짜 이 아이가 8,000원 맞냐? 맞아요. 왜요? 포트가. 포트는 작은데 잘생겼다나. 어쨌다나. 어머, 그려. 스마일 8,000원. 제가 온도계 측정해 줄까요? 자, 이 아이. 스마일 8,000원. 자, 이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대품 크게 키워보세요. 굳힐 분들도 아이고, 우리 집은 장소가 없어요. 저희 만만의 콩떡. 그런 말을 말아요. 아이고, 큰 건 비싸서 안 사지. 내가 자리가 없어서 못 사. 크게 키워보세요. 자, 지금 밖에 온도는 영하 8도 정도 되고요. 저 안에 온도는 16도를 가르치고 있고 예, 습도는 49%. 여기가 저희 매장의 한 중앙이에요. 한 중앙. 아유, 잠시. 아, 16도, 17도면요. 봄철에 가장 좋은 날이 17도 정도. 그래서 제가 옷을 두껍게 안 입어요. 얇게 입어요. 그래요, 아침에는 이불만 거두면 햇빛이 너무 좋아서 햇빛 좋은 날은 30도까지도 안에 온도가 가더라고요. 30도면 여름이죠? 반팔 입고 살진 않지만 춥지 않아요. 아이들이요, 건강하게 잘 키웁니다. 자, 그 다음에 러브레터. 환상의 러브레터. 러브레터. 어휴, 야는 진짜 이름이 러브레터예요. 어, 가격 6,000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음, 또 구독자님이 자세히 좀 보여달라고 했던 게 양주. 아휴, 급하게 가지 마라. 제발 좀 천천히 보여달라. 다 군생인데 참 이쁘죠? 카리스마 있죠? 예, 아휴, 12cm 포트가 아주 꽉 찼죠? 앙주 군생 3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로즈퀸 대품 군생이요? 아니, 대품 아니에요. 어머, 어머, 계란 9개 사면 아주 짝 좋네, 그죠? 앙주 군생, 이렇게 단체 샷 찍어봐라. 아휴, 좋아요. 그 다음에 춥수 요 아이는 쉽지 않아요. 수량은 이 큰 아이는 이제 없어요. 예, 이렇게 좋은 아이는 수량이 없어요. 농장에서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요. 왜? 작은 아이를 빨리빨리 팔으려고 하죠. 작은 아이가 키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춥수 군생 세일이야? 응, 참나. 3만 5천원. 네. 오, 누구나, 누구나. 어머, 여기 한 번 더 영상에 찍어줘요. 꽝애비름 꽃이 정말 예뻐요. 꽝애비름 한 번 키워보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 꽃피잖아요. 봄 구정지 나면 여기가 다 하엽으로 가요. 이게 작년 하엽이거든요. 작년 하엽인데 다시 여름 나고 나면 다 새순이 이렇게 올라와요. 새순이. 새순이 이렇게 다 올라와서 어느 날 또 꽃이 피고 그래서 이런 걸 단연생이라고 하나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 새순이 올라오더라고요. 응, 그래요? 나 잘 몰라요. 응, 구매 산다는 사람도 있긴 해요. 자, 크림티. 크림티는 영상에 찍을 때마다 늘 한 판씩 나갑니다. 한 판이 12개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아우, 크림티 진짜 멋있네.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트럼소인데요. 트럼소는 제가 겨울 한 번을 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희도 지금 한 판 있는데 판매 수량보다는 가는 수량이 있어요. 크림티 말고 트럼소, 트럼소.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지독하게 겨울을 못 나더라고요. 자, 크림티. 얘는 정말 베품으로 키워서 창밭에, 창 있는 곳에 같이 두시면 정말 포스나고 멋있을 거예요. 10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어메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주석마돈나. 주석마돈나도 이제 이 작은 2만 원대는 거의 끝나죠. 봄매 시즌에는 아마도 더 큰 사이즈를 출하할 것 같습니다. 주석마돈나 2만 원. 그리고 이 아이 가장 많이 구매하시죠. 무지개 여신. 아우, 진짜 잘 보여요. 화면이. 그려. 난 진짜 이런 애들 진짜 예뻐요. 무지개 여신 가격 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가 아카디아, 아카디아. 치와와 닮았어요. 근데 아카디아 가격 6,000원. 아, 이뻐요. 아카디아. 끝내줍니다.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폴덴시스. 제가 그 15년차 되신 분의 폴덴시스는 희한 100분 위에 이 완전히 보랏빛 라인이 보라색이다 못해 까망이 됐더라고요. 음, 진짜. 폴덴시스 그렇게 묵은 아이를 보고 저도 이렇게 구독자님께 소개도 하고 제가 묵혀도 본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영웅. 아니, 조금 더. 자, 레드 다이아몬드. 음, 14.5cm 포트에 식대되어 있고 우리 큰딸처럼 아주 듬직하고 엽성이 도톰하고 입장은 짧아졌습니다. 왜? 무겁기 때문입니다. 아유, 말도 잘한다. 참.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친정아버지 닮았어요. 친정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지금은 자꾸 하고 오래전에 자꾸 하셨지만 공무원이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 모시고 마이크를 잡고 출발해서 갔다 올 때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는답니다. 저는 어려서 몰랐는데 제가 하고 보니 마이크만 잡으면 오랜 방송 생활에도 예, 맞아요. 마이크 잡으면 빨리 끄느라고 난리치는 예, 빨리 끊아요? 레드 다이아몬드 3만원 맞아요. 다 타고나요. 피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이거 하나 더 가고 갈게요. 여기는 잠깐 기다려요. 이 아이는 밤에 찍으면 절대 안 돼요. 아유, 세상에. 레드벨. 내가 5천원짜리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작년, 재작년에 맞아요. 제가 한 판에 20개짜리 24개짜리 한 판을 구매해서 적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생각해도. 레드벨 가격 5만원인데요. 그 구독자님들도 만약에 5천원짜리 적심해달라 그러면 해드립니다. 아유, 나는 급해서 그냥 막 들어놓은 거 줘봐 그러면 레드벨 5만원. 14.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요. 제가 밤에 영상 찍으면 까맣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단팥죽 색상치고 세상이 이쁠 수가 없어요. 너무 멋집니다. 이 밭 말고 저기 저희 그 어디 있냐면 여기 컨택 화장실 앞에 여기 메대에 저희 메대 하나에 가득 이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있어요. 예. 참 진짜 멋있어요. 멋있. 근데 이런 색감은 세상에 창에서 절대 나올 수 없고 국민다육에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얘는 에케베리아 속의 아이인데 다 쪼금이만 보셨고 무심히 지나갔던 아이이죠. 어느 구독자님이 이건 하나만 체감은 끝이네요. 나처럼 군생이 얼굴이 바글바글 좋아한다. 그러면 얘는 딱 딸랑 하나예요. 얼굴 많은 거 좋아하시는 구독자님 얘는 딱 하나예요. 평균 3두 4두 정도 됩니다. 3두 4두 5두 당첨이에요. 5두 당첨 아이들 구경했고요. 구독자님들 놀러 오세요. 힐링하러 모세요. 구경하러 오시고 그리고 소문만 듣고 와서 저기 울산에서도 쑥쑥이 사러 오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쑥쑥이 소문이 거기까지 났디야. 그러니까 한 번만 영상 보시고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여서 일구여다라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 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10가지 재료를 전부 다 뚱뚱뚱뚱뚱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살균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김장 비닐에 비볐 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 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읍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맨날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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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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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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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숨시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보를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천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천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천원 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 는 10개 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 는 10개 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 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 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 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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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지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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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